따라라라따 안녕 두둥 이렇게 해야돼 오늘의 데이트 오늘은 누가 낚시왕인지 꽃을 대결을 할겁니다 지금 여기가 수상 낚시하는 곳인데 약간 글램핑 같은 느낌 여기가 유일하더라고 전국이 다 뒤져봐가지고 혜연이가 낚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도전 한번 객실 보러 가자 네 우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 전국 중에 제일 좋아 여기... 글램핑이랑 똑같네 완전히 근데 낚시를 하는거야 이제 여기 데이트 비용은 처음으로 딱 든게 우선 여기 뭐라 그러죠? 숙박비 20만원 근데 20만원인데 4명 와도 20만원 그렇지 침대가 2개야 그게 아니라 여기 커플여행 와가지고 2명은 낚시하고 2명은 먹을거 하고 그러고 놀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런데 원래 거미줄 있을뻑도 한데 되게 낚시하다 일단 합격! 혜연이가 진짜 여기는 물고기 다 잡는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엔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 왼손으로 잡아야 돼 유튜브 각이 나와야 되는데 왼손으로 잡을 수 있어? 그럼 거의 한 20마리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긴 해 나 찍어주는거? 그래서 저기 가서 렌탈 해왔어요 낚시대랑 지렁이랑 해서 아 그거까지 하면은 낚시대까지 해가지고 2개에 지렁이 해가지고 2만 6천원 야 화장실도 깨끗하잖아 맞아 여기 보통 낚시 데이트를 할 때 중요한게 화장실이 없어 그냥 완전 이건데 여기는 여기서 아예 샤워도 가능하고 오빠 냉동실도 있어 그 다음에 냉장고도 이렇게 큰 거 있네 온수도 나오고 여기 인수지에 드라이게 숨을 해다가 아 내가 봤을때 퀄리티는 그냥 글램핑이랑 똑같아 여기 술 먹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름엔 에어컨도 있고 그 흔한 거미줄이 없어 좋아요 옆동들이 이렇게 있고 옆집들이 있는데 거리가 좀 있고 이게 떠있는 수상이여가지고 옆방 좀 확실히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각자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대까지 올릴 수 있네 우선 오자마자 1차전으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밀키트? 밀키트라고 하나? 감자 옹시미라는 걸 사와가지고 끓여서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거 감자 먹기 이상한거죠 그치? 물고기 닮으면 너와 함께 이런거 한거지? 호연이 오빠랑 첫 낚시 물고기 그거 잘 그렸다 그래? 오빠는 이거 초점 맞았다? 낚시왕 김혜연 고고! 이제 빨리 고고! 귀여워 여기 자체가 안전하게 사실 펜스가 쳐져있어가지고 다른 낚시터보다 훨씬 안전해 애기들 데려와도 그래서 이렇게 구명조끼랑 이거 뭐라? 튜브도 준비되고 옹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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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옹? 그럼요? 롱 나 이거 김 샀어 먹어봐봐 김혜연 오빠 춥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김하개도 챙겨오고 털신도 챙겨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밤에 넣어 그럼 밤에 그거 다 놔줘 싫어 진짜 무조건 필수야 아직 3월이야 연아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시원하게 입었어? 나는 추위를 모르잖아 추위를 모르잖아? 응 나한테 편지 좀 썼어? 줘봐 나한테 편지 좀 써 고소해 맛있지? 응 여기다가 생병이 닦게 우와 진짜 장난아니구 오우 오우 나한테 편지 좀 써라 고소해 맛있지? 여기다가 생병이 닦게 응 오우 오우 우와 오빠 너무 예뻐 사랑해 어떡해 행복해 혹시 나는 이번 영상에 처음 나오는 건가? 응 오빠 요즘에 나 팔아 마팔남? 뜨거워서 해야지 안돼 뻥친거 장난친구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앞에 봐 멀리 오리들 보면서 씹어 날씨도 이런거 먹으면 딱 좋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느글거리는 들게 아니고 이거 약간 맛있어 후추같은 간을 했다 여기 다른 낚시터에 비해 뷰가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그냥 바다에 온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그냥 약간 물도 없고 그리고 물 찰랑찰랑 소리 들리고 혜연이가 밥먹고 맛있어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 너무 고소해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낚싯대 떠있고 이러니까 또 이 바람소리와 뭔지 알지? 이 넓이에 비해 되게 조용해요 여기가 엄청 원래 낚시터는 조용히 해야돼 물고기 도망간다고 치얼스 이걸 따로따로 하는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잘 안 뭉쳐져 아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한번에 확 뽑으면 죽 돼버리지 기술이네 완전히 그렇지 딱 묻어 아 묻어가지고 삼각깃밥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아 그게 뭐 기술이 또 돼있네 요런식으로 해도 되고 우와 낚싯단을이 무조건 안 보이게 감싸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첨우시로 묻어놓고 이렇게 하기 힘들면은 이거 손맛이야 손맛 손으로 맨손으로 꾀해 먹어 장각깃 그러면 안 먹어 응 그쵸 자산을 이렇게 밀어놓으면 말 잘 든 사람은 잘 듣고 사람 모양 안 들었나면 더 그렇게 안 들어 의시 Oo 흐으으윽 아니 죽은 지렁이면 좀 나의 것 같은데 아 얘가 아까 Heidi 잘랐다 아 애가 죽은 지렁이임이면 좀 나의 것 같은데 dec 네 이게 애가 끔질 끔질 Sverige 으윽 아니 나한테 허세 부렸잖아 europé 난 지렁이기도 하지 이랬잖아 하긴 하잖아 지금도 하는데 아 진짜 이거 오빠 하지 말자 떡밥으로 하자 우리 됐어 이제 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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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 만지는게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가지고 하지마 제발로 제발로 아 오빠 그걸 어떻게 견뎌? 나 진짜 오빠 리스백한다 뛰었어? 응 자 여기 위 이 무게추 위를 잡고 살짝 땡긴 다음에 그냥 아이고 왜? 잘 안 닫아 상관없어 아 못 잡을 건 알고 있지만 나는 너무 기별이 없으니 좀 슬프네요 벌써?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아무 생각도 없어 씻어 끝났어 제꺼는 찌를 넣은지 그래도 이제 한 30분 됐나? 아니 아니 확인 확인 사장님 사장님 지렁이 잘 껴주셨네 아주 그치?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이건 냉동 오겹살이구요 이거는 이 가격입니다 지금 바로 고기를 구우려고 합니다 파채는 아까 닦아서 다 잘라놨고 이 파채 소스만 부어 먹으면 되고 이거는 아까 먹자 남은 김치 오늘은 햇반이나 찌개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마라샹보도 먹고 라면도 먹으려고요 완전 맛있겠죠 여유로부터 25분만 일단 맞춰놔요 25분 네 맞춰놓고선 안 익었으면 5분만 더 업하나 익었으면 꺼내고 해주세요 3 2 1 1 1 빨리 해 우와 1 2 2 1 2 2 2 2 3 3 4 5 5 5 5 고기 많이 살 걸 그랬다 다 익었네 이거 그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 색깔이 진짜 빨갛다 진짜 햄 같아 아니 냄새도 연기 여기로 가 와 와 우리 외신을 아니야 진짜로? 맞춤 할머니 준비 음료 음료 아 가세요 에이 으 음료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먹어야 6시쯤 고기가 여기까지 노력한 거 같아도 오늘은 8시, 9시면 또 아까 고기 먹기 전 정도 되겠지? 그때도 마라산 거 먹으면 술 먹어 또 11시쯤 또 이렇게 됐지? 나도 먹어 꾹 눌렀어 뭐지? 그럼 얘를 이제 여기를 도모해 주는 거지 이쪽을 날카로서 삼각견밥 차례 그냥 이렇게 부어봐야라 봐봐 그래도 이제 왜 앞으로 기다립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걸어놓으면 돼 떡밥 가는 거는 배가 없지 지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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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월 날까? 세월 날까? 뒤로 누워 누워 오케이 굿 이런데 여유있게 있는 것도 좋아 그치? 원래는 정신없이 잠깐 갔다가 그리고 오늘은 운 좋게 체크인 또 빨리 돼가지고 맞아 맞아 오 완전해? 오 완전해? 오 지렁이 지렁이 내가 지렁이 안 보였잖아는데 어떡해 망해서 지렁이 도깨내 아 그건 괜찮은데 열 받잖아 내가 집중 안 해서 놓친 거잖아 아 그러네 마이 렁이 자 왕야 미안해 왕야 잘 부탁해 고마워 우와 야광이 저게 보이시죠 저기 딱 자꾸 말 줄이냐고 이게 확실히 야광이라서 보인다 지금 물이 완전 거울같아 거울 와 멋있다 보찬이랑 완전 다르지? 보찬이랑 보찬이랑... 똑같이 천으로 끝나는데만이야 아무 땅 보이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메뉴를 먹을 준비를 해야지 무슨 메뉴 먹을게요? 마라샹고! 마라샹고? 근데 요즘에 내가 유튜브 봤는데 사람들이 마라샹보다 마라샹고를 훨씬 좋아하는데 아 그래? 제비 안 된대 그러면 지금 한 번 먹어볼까? 지금 뭐하자고? 아니 내가 그랬지 메뉴 부족하다고 아 안 부족해 지금 딱 좋아 죽을라고 부대 끼지도 않고 부대찌개 먹어? 목이 왜 이렇게 짧아? 하하하하 목이 개 빼 아 차가워! 아 싸려! 아 차가워! 목이 개 빼 손냄새 난다 기름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빨리 터뚜터뚜 쭈욱 쭈욱 물까지 다 안 났네... 진도라차 옆집도 라면 끓이겠다! 끓일 수밖에 없겠지? 이 냄새를 맡고 말이야! 짠! 난 이미 물고기 못 잡아서 씹워질게! 아니 오빠 빨리 라면 먹어봐! 진짜 맛있다! 라면 이렇게 퍼먹으면 되잖아! 진짜 난 개인적으로 오늘 먹는 공식이 제일 맛있어 나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 다 맛있는데 이 뭔가 조화와 완벽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게 제일 완벽한 거 같아 또 우리가 추울 때 먹어서 그런가 봐 다 막 고기도 너무 맛있다 막 막 공식 너무 맛있다 그랬는데 근데 라면만큼 완벽한 느낌은 별로 없어 와 내일 얼마나 부을까? 그 같은 뭘까? 뭐 정신없이 놀다 잤다 그치? 결국에 수제비 못 먹었다는... 아까워 거기다 다시 넣어놨습니다 30만원 캠핑 데이트 어떠셨나요? 박수밖에 안 나왔어 아 진짜 좋아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십쇼 아 근데 나는 이거를 나도 공유할까 하다가 그러면 예약하기 더 힘들 것 같아 아 우리 못 올까봐? 다음에는 꽁치 잡는다 너! 다음에는 꽁 안친다! 알겠습니다!